아니었기 때문에 정과를 진지하게 마음이 먹었어요. 정과를 마음 먹고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학교 앞에서 술을 막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매니저님한테. 그러다 갑자기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특 씨 말처럼 이 일을 안 했으면 정과를 해서 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로 사실 몰입을 했으면 가수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네요. 열망은 지금도 있는데 사실 예전만큼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빠른 두뇌 회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열정은 있는데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연구소를 만들자.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웃어요. 항상 얘기를 하시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수학 연구소를 만드실 거라고요. 수학 연구소든 어떤 순수과학 연구소든. 뛰어난 학자분들을 모셔서 많은 월급을 주고 격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소재를 개발하면 그거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언젠가 운이 좋다면 엄청난 진보가 이뤄질 수도 있는 거고. 어르신 때에도 매번 과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는데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폭탄주라고 하잖아요. 폭탄주를 먹을 때 이제 휴지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다들 이제 술 먹고 노시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이걸 종이에다 뭘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컵 가운데 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화살표 있잖아요. 벡터라고 하는 거. 벡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점점 크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은 그 회전력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나오더라고. 사람 하나 다른데. 저랑 비슷해요 약간 그래서 진짜 그래요 같이 새벽에 다 자는데 저희 둘이 막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블랙 프로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한 명씩 두 명씩 깨요 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진욱시고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동욱 씨 말투가 약간 까칠하셔서. 그럼 그 과학적 보실 때 온주한 씨는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잤어요. 온주한 씨 굼 씨 등은 이제 주무시고. 굼 씨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옆에서 잘 주무시더라고요. 술수 행사만 좋아하죠 술수. 술수. 술수 과학이 아니고 술수 행사. 너무 멋진 꿈을 얘기해 주셨어요.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는. 여러분 강진장은. 주묵니까.